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탠리 나이처 플로우 스테이트 텀블러입니다. 이 제품은 스탠리에서 출시한 고급 텀블러로 고성능 보온력과 보냉력이 특징입니다. 스탠리 나이처 H2.0 플로우 스테이트 텀블러의 가장 큰 특징은 빨대뚜껑 형태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음료의 흘림을 방지해줍니다.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내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제품을 사용하면서 변색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보편적인 플라스틱 텀블러나 유리 텀블러와는 다르게 스테인리스 소재는 강하고 튼튼해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보온과 보냉을 모두 가능하게 해주어 계절에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따뜻한 음료와 차가운 음료를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서 정상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이런 제품의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상인 로즈커츠 컬러와 넉넉한 용량인 403mm로 제공되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들고 다니며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스탠리데처 플로우스테이트 텀블러는 보온과 보냉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스탠리데처 플로우스테이트 텀블러는 보온과 보냉을准 splash